제이어스 진정해라, 바디케어 진정, 진정! 바디도 진정해라, 진정, 진정 바디케어 라인업, 릴렉싱, 스트레칭입니다 일단, 누워주세요 카메라 아이고 여기가 내 줌이다 아이고 평평하게 허리를 대고 바닥에 누운 다음에요 쭉 기지개를 비해서 스트레칭 해주세요 쭉! 스트레칭을 해준 다음에 다리와 베개를 들어서 이 다리 사이에 베개를 낍니다 그다음에 베개가 땅에 닿지 않는 선까지 내려주면서 또 스트레칭! 하나 와 둘 와 하나 자기 전에 누웠다 다시 샤워해야 될 것 같은데요? 이 자기 전에 누웠다 다시 샤워해야 될 것 같은데요 둘 둘 둘 파이가 다리에 동시에 늘리고 다리에 끼세요 뒤꿈치가 다리를 닿지 않게 뻗어주세요 또 들면서 후 빼고 스트레칭 스트레칭 또 둘 다 너무 잘하고 아주 같이 들키는 거예요 이게 복부에 자극이 굉장히 많이 가는데요? 이게 허벅지도 약간 힘이 들어가는 것 같고 베개를 조이는 힘 때문에 허벅지 안쪽 근육이 자극되면 물론 또 골반 균형까지 안정화돼서요 엉덩이 근육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것과 동시에 전체적으로 스트레칭이 돼서 릴렉싱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발바닥을 땅에 대지 않는 게 굉장히 큰 운동이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전체적인 릴렉스를 해제하고 잠자고 다음날 또 가뿐한 몸을 유지할 수 있거든요